오 마이 오 마이 I don't wanna feel this FIRE I don't wanna dance anymore Come on 바뀌고 싶은 나였는데 Why? 오 마이 오 마이 TOOLLA TOOLLA 이런 어? 어디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을이 답이 없는데? 어떡하죠? 아니, 팀장님. 근데 저희의 의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저, 잠시만요. 저분이 언제부터 팀장이었죠? 내가 대장이에요. 누가 내려왔어? 누가 내려왔어? 하여튼 이거 다 하고 나면 그때 퇴근해도 돼.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번 분기에 표창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멋지게 활약해봅시다. 와, 계단 파이팅 하자고. 파이팅 하자고. 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요. 신고 전원은 없나? 군인 신고하자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런 친구 나 하루에 수백 개가 들어와. 형은 진짜 신고 올걸요? 어, 뭐야, 뭐야. 형은 진짜 신고 올걸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여보세요? 제가 보기 위해 왔는데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화면 녹화되고 있어요. 양심적으로 합시다. 네, 오케이. 우와, 어려워. 아, 이거 폰 타자 되게 안 되네. 장비 탓을 합니까? 아니, 그게 리얼한데. 편의점 끼고. 와. 망했는데? 고개하세요. 제가 이겼어요. 아니, 이거 그거 어떡해요. 아니, 이모티콘 어딨어? 별이 어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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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답자가 한 수 있어서 그 분이 꼴대로 하고. 어, 누군데요? 누굴까요? 뭐? 누굴까? 오답자라니 오답을 해요? 누가 오답을 할지 어디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꺾었다가? 오타 오타 꺾었다가 이런 네 동굴 저음으로 말 이게 나중에 미션할 때 중첩이 되는 거야 나름 괜찮은 거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뭐 아 모아분들이 내가 동굴 저음을 했으면 아주 심장폭격당하셨을 텐데 어? 어? 오세요? 공원에 며칠째 수상한 가방이 있어요 뭐라고? 공원에 며칠째 수상한 가방이 있어요 공원에 며칠째 수상한 가방이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공원에 며칠째 수상한 가방이 있어요 오케이 내가 이럴 때 팀장이 내가 본보기가 돼서 아니 근데 잠깐만 제가 언제부터 팀장이었지? 하나 가지고 올게 너로 정했다 이런 건 당연히 빨간색을 가져가야 됩니다 빨간색이 더 적기 때문에 파란색에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거 별거 없지 오케이 동시에 누르면 되나요? 아니 성찰순경 그쪽부터 눌러와 성찰순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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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인데? 범인 너였구나 야 벌써부터 달라?! 야 벌써부터 달라?! 제왈 고양이 소리다! 제왈 고양이 소리다! 눌러가! 제왈 고양이 소리다! 눌러가! 자 고양이 소리 이내 빡! 저거 뭔 소리야? 고양이 소리 폭탄 소리네 가방을 열었는데 폭탄이 터진 거네 순직했네 나 모방들이 딱 좋아하겠네 말끝마다 냥 붙이기 부럽다 부럽다 미션 주세요 여보세요! 두드마의 경찰서입니다 옆집에서 침단총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이건 뭐 쉽지 이건 뭐 쉽지 나는 감자칩 같은 거 먹을 때 소리는 사람이 제일 이해한대 제일 이해한대 그럼 측정은 누가 해줄 건가요? 내가 해줄게 누가 고양이 소리를 내나 누가 뒤에서 고양이 소리로 반 냥냥냥냥냥 경찰서 낙냐 여기? 녹여먹네 솔직히 씹자 냥냥냥 냥냥냥 냥냥 아니 저렇게 누겨먹어도 되는 거예요? 제한시간이 좀 있어야겠다 제일 높았을 때 이게 잘 들으면 오도독하는데 그때가 67이었어 너무 의심하신다 왜요? 질까 봐? 헐 난 바로 제가 먹겠습니다 아 너무 작다 저는 원래 작은 거 좋아해요 오케이 오케이 태현아 형 졸려 졸려 아 64였나 62.9였나 생각보다 어려워 야 나 해볼게 네 잘 적어주셨을까? 귀엽네 해봐 어? 어? 응 몇 시에요? 처음을 제외하면 63 되게 큰 소리를 먹는 거였구나 너 응 아 꼬깔꾼이구나 꼬깔꾼이구나 에이 야 니보다 커고 에이 에이 60일 60일 우와 깔끔한데 어 굉장히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60이 어떻게 넘냐 60을 어? 난 제일 이해한데 최봉규 5등 예상한다 그러면은 60만 넘으면은 범규 형이 꼴대인 걸로 하하 야 국속에 산 있는 거 아니야? 녹여 먹네 아 시작해 볼까? 너무 재밌지 준비됐어? 멀쩡한 거 좋았어 감자칩 같은 거 먹을 때 소리는 사람이 제일 이해한데 61입니다 어 안해를 상대방 탈영으로 모든 대화를 탈영으로 얘기하기 알쓰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바이브랑 꺾는 게 있어야지 타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잘하는데?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타령 컨셉 확실하네 예 예 예 별일 없습니다 뭐야 뭐야 보세요 되게 빨리 온다 영국뿐 있어요 영국뿐 있어요 What did you say? 영어일 것 같은데 아 영어야?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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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면 얘기해주세요 아 닥치 이거 영어로 어떻게 바꿔요? 아 닥치 이거 영어로 어떻게 바꿔요? 저도 영어를 바꿔야 되는데 그거 밑에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 바꿔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됐어요? 아니 어? 아 저 안 할래요 저도 안 바뀌어요 어깨 바꿔요 이거 지금 옆에 사람보단 잘하면 돼요 아니 옆에 사람 나랑 똑같은 거 같은데 지금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복붙하는 사람 있냐 없냐 뭔가 내가 딱 보내고 갑자기 또 닦고 올라가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옆으로? 네 난 안 돼 아니 형 갤럭시 쓰잖아 내 갤럭시 아니래 나도 안 되는데 뭐가 안 돼 오케이 쏙 뭐가 안 돼 왼쪽으로 밀는다 말해야지 나 오른쪽으로 밀고 있었잖아 왼쪽으로 밀어도 오른쪽으로 밀어도 나와요 오른쪽은 안 돼 응? 형 왜 되지? 아니야 둘 다 돼 저 됐습니다 나 연습을 못 못 했다 손 어이 봤지 방금 네? 누가요? 선생님 보시고 같이 오신 분이잖아요 칠이스바를 좀 다른 거 같아요 아 그러네 쓰려다가 지우고 띄어쓰기가 있네 태연아 너는? 썼어? 네 저 썼어요 이번 판에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겨 누가 누가 꼴등인 거 같나요? 부정행위를 쓴 사람이냐 아니면은 아 근데 부정행위는 솔직히 실격 처리해야 되잖아 열심히 다 썼습니다 실격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반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투표할까요? 자 그럼 투표 시작 자 누군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네 지금 누가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연준 한 표, 시빈 한 표 나왔어요 지금 한 표씩 나왔어요 한 표씩 나왔어요 네 투표 결제 투표 결과는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투표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투표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꼴숭은 범규가 하는 걸로 근데 한 명은 복사 붙여넣기를 했고 한 명은 한국어로 썼는데요 그래서 정직하게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등하게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아주기심 될 거 같아요 본인과 투표하는 거에 동참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신경!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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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고요? 왜냐면 그 범규 씨가 사실 오타가 하나 있었어요 어? 이 스트레이트에 S가 대문자로 푸게 돼서 이제 범규 씨가 소문자로 푸게 돼서 그렇네 그렇네 어? 그렇네 그렇네 근데 아니 진짜 너무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정직하고 너무 공평하고 좋네요 어렸을 때 경찰에 대한 농구하기 이런 거 저는 약간 영화 보면서 많이 생겼어요 그거 봤죠 형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거 그 영화 뭐죠? 이때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 안녕하세요 극한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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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나오는 영화 또 드라마 주신 거 있으세요? 그거요 이광수 선배님 나오는 거 이거 뭐지? 이거 드라마 아니에요? 어 드라마 극한지갑 아 이게 어 뭐야 아 이게 어 뭐야 아 이게 어 뭐야 zer selection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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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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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너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뻗는데! 저 쳤습니다. 저 아직 두 번 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판독으로 아마 해주실 거예요. 다 찼어요. 다 찼어요. 그럼 다시 할까요, 그러면? 에이, 그건 또 아니죠. 솔직히 종은 뺏지 맙시다. 저 자리에 냅두는 걸로... 저 자리에 냅두는 걸로 한 번... 다시 하실래요? 오케이, 한 번 다시 하죠. 그냥 한 번... 그냥 한 번... 그냥 한 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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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하지? 뭐 하지? 아니... 사고나요! 에이씨! 에이씨! 간절하구나, 다들. 간절하지. 뭐 하지? 아... 야, 그냥... 사극 말투 쓰기? 근데 좋다. 영어 못 쓰기랑 사극 말투 쓰기네. 그렇네. 어울리네. 어울리네. 모든 대화를... 타령으로... 타령으로... 말하는 걸로... 하면 돼... 저... 저게 타령이야? 저는 이제... 말끝마다... 그냥 붙이기입니다, 그냥. 알겠다,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고... 저는 하나뿐입니다, 그냥. 나는... 귀엽네. 나는... 귀엽네. 영어... 금지. 그리고... 사극 말투 쓰기. 쓰고 있는 거 맞아요? 어쩌라는 거지? 야, 안 쓰는데요? 저게 뭐야, 그냥. 톤 낮춘 것밖에 없으면... 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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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벌써 점심 먹을 시간이 됐는데... 뭐, 먹고 싶은 그런 사람? 나는 순대 국밥을 먹고 싶어. 아, 이랬어요? 이렇게... 이거 까요, 아니야? 지구하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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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얼쑤! 막 이렇게, 맞지? 에이, 톤을 피고 싶은데... 저 옷으로 얘기해야 돼서... 어쩔 수 없어. 얼쑤. 이거만 해. 그렇구려. 뭐 먹을래요? 그냥. 나는 피자. 나도 그런 거. 나는 피자. 나도 그런 거. 망했다. 국밥 어떻습니까? 국밥 좋구려. 든든한데? 뭔가 언어가 예뻐, 국밥. 국밥. 국밥 좋네요. 국밥으로 시키시죠. 맨날 시키던 집에서 시키겠습니다. 예, 경찰서고요. 늘 먹던 걸로... 쫙, 들이키고! 열심히 일해봅시다. 국밥 먹으러 갑시다. 그럽시다. 갑시다. 갑시다. 어, 커밍 숨겨. 뭐 주문했어? 오, 아주 맛있겠는걸. 다 앉아, 다 앉아. 응. 다 앉아. 응. 다 고생했고. 아, 네 팀장님. 네. 갈비탕 뭐야? 이게... 이거 두개가. 이게 갈비탕인 것 같습니다. 아, 팀장님. 그래. 그래, 팀장 잘 먹겠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밥 좀 먹어볼까? 어. 에? 어디요? 어른이 숙소를 들기 전에... 아, 아주 귀여워. 아주 귀여워. 뭐예요? 고춧가루. 나대기, 나대기. 나대기? 얼마큼 넣어야 되지? 그냥 간 데어 있어. 따르면 돼? 맛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쌈장이야? 네. 이게 원래 순대를 쌈장에 다 찍어 먹어야 되거든. 순대는 소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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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국밥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든든해진다. 아, 왜 이렇게 뜨거워. 한 번에 먹는다. 사장님이 잘 먹어야 될 것 같다. 고추들아. 고추, 고추. 고추. 소금,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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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아니야? 아니, 이 정도면 괜찮아, 청년이 숨이 거칠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 귀가 엄청 빨간데요? 동창에서 멀리 너무 크다, 뭐, 뭐 아휴 난 경찰 불러본 적은 있는데 왜? 택시 타고 친구네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는데 택시물 똑똑하는 거예요 앞에 가실 때 조심하시라고 저기 앞에 사람 누워있다고 그냥 경찰한테 신고하고 왔어요 여기 사람 누워있다고 왜요? 이거 갈비탕 사람 거 아니야? 이거 왜 내 앞에 있어? 갈비탕 누가? 고기 찍어 먹으세요 고기는 이미 다 먹었는데? 탕창, 갈비탕 탕창, 갈비탕 후기 봐, 썬남지 마 탕탕 갈비탕탕 후기 형 갖고 뮤뱅 갔었죠? 맞아, 브이로그 뮤뱅 입고 어? 어? 아 어? 어? 아 선물 있는 사람? 어? 밥그릇 밑에 선물 있다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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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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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아잉, 깜짝이야 아 곤충 채집 소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야, 대박 이런 것까지? 아, 제가 도망가, 얘 아 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공문이에요? 그냥 내가 하겠네 중에 골라야 하네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뭐해? 쉽다며 아니 세상에 1등 선물은 없냔 말입냔니까 아 너랑 좋았어 잠시만요 2등 선물이 5등 선물이 3등 선물을 1등 선물을 4등 선물을 5등 선물을 4등 선물을 5등 선물을 5등 선물을 4등 선물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